우리 가게 대박날리나봐요. 로즈버드 화이트링이요. 변이종이 나왔는데 이렇게 예뻐요. 꽃같이 예쁘죠? 여기 보세요.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제라늄 맞아요. 제라늄. 제라늄이에요. 로즈버드 화이트링인데 이렇게 예뻐요. 줄기도 달라요. 색이. 우와 대박 사장이네. 정말 대박사건입니다. 너무 예뻐요. 우와 진짜 어떻게 예뻐.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제라늄 아닌 줄 알았어요. 저 아까 이거 봤거든요. 제라늄은 아닌 줄 알았는데. 너무 예쁘죠? 우와 진짜 대박사건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게 생기지? 아니 로즈버드 화이트링은 테드리만 이렇게 테드리만 이렇게 하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이런게. 우와 신기하다. 축하합니다. 예쁘는 사장님. 부자 되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 누